Q. 크리스마스 리스트 멤버들 저번에는 저희끼리 선물을 주고 받았잖아요? 오늘은 우리가 직접 크리스마스 리스트를 만들어서 피어레스 여러분한테 선물을 줄 리스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너무 좋다 예쁘게 만들어서 피어레스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? 네 좋아요 여기서 그냥 하고 싶은 걸 고르면 되나 봐? 아니 그냥 갖고 와서 바로바로 달자 나 근데 이거 안 해봤어 나도 한 번도 안 해봤어 처음이야 이렇게 예쁜 오너먼트들이 있는데 귀엽다 내 취향대로 한번 해볼까요? 나 한 번도 안 해봐서 감이 안 잡힌다 그냥 맨날 취향대로 달면 돼 이거 어때? 그냥 퓨어하게 언니 스타일 그냥 퓨어하게 일단 나는 항상 이렇게 각을 재보고 생각을 해 올려보고 진짜? 난 막 봤는데? 일단 나는 각을 재봐야 해 T.A.K. 각 T.A.K. 각 어때? 어때? 맛있어 와 근데 옛날엔 진짜 산타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나 진짜 거꾼히 믿었다 진짜 언니 초등학생 때까지 아빠가 그 할 때 하지 않았어? 고등학생 고등학생? 고등학교 3까지 근데 그거 좀 근데 누가 봐도 글씨가 엄마 글씨야 아버지가 진짜 그걸 지켜주고 싶었나봐 어 그렇다 영어로 필기체로 카드에 써가지고 산타 할아버지 진짜? 어 웃기지 귀여워 저쪽에 없는 거 좀 챙겨야지 오 바람 속을 가르는 이 노래 아는 사람 그게 뭐지? 컴백 아 컴백 맞아? 맞을걸? 나 펌프 할 때 그 노래 엄청 했어 아 펌프에 많이 나왔어 너넛다 시꺼뿌예 예! 빽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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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야? 이게 뭐야? 나 몰라 이거? 이거?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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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몰라도 해 씨 너 그때 한 4살 됐겠다 그럼 모르셨다 응 다들 멋지게 꾸민다 진짜? 멋져 내가 자꾸 쳐보려 했잖아 이중 언니가 왜 이렇게 날이 섰어? 세웠어 뾰족해 세웠어 날이 섰어 메리 크리스마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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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왜 이렇게 불러는 줄 알아? 유튜브에 노래 저작곡 걸릴까봐 아 오 깊은 게 걸려요? 괜찮? 핑계 있네? 어떻게 알았어 이거 유튜브 안 불러도 걸려? 왜 이렇게? 잠깐 안 걸려 괜찮은 거 있어 어 윤아 진짜 잘 꾸며 진짜? 언니 뭔가 많이 했는데 왜 뭐야 나 봐 다들 왜 이렇게 잘해? 나 봐 난 이제 시작할 거야 다 했어 다 잡았어 이거 아닌가? 야 선물 어떻게 붙여? 어? 선물 선물 블루건으로 해야 되나 봐 아 여기다가 언니 이걸 껴 껴 껴 괜찮네 오 멋진데?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? 그거 언니 좀 그거 달궈야 돼 열이 오른 다음에 그거 쫙 누르면 녹아서 나오는데 아직 안 녹는데 어 아직 안 녹는데 어떻게 짜져 있네 우리 집중하면 말 없어지는데 나 지금 특히 말 없다는 글루건 지금 되는 중이야? 아니 나 달궜는데 안 녹는데 어때요 언니 그래? 달궜면 돼 이거 내가 못 짰어 이거 뭐냐면 눈을 표현하는 거야 안 되겠다 바로 보기 나도 한 번 더 우와 나 옛날에 어렸을 때 글루건 쓰면 진짜 좋아했네 왜 해도 재밌잖아 떡다리 같은 거 넣어가지고 계속 나오는데 글루건이 안돼 나오지마 어 민영 언니 잘했다 민영 언니 그거야 한 번 해본 사람이야 난 옛날 해보기로 왜 이러지?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주는 순간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아서 지금 못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 보정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해봐야 될게요 전 중간 점검 이미 완작이에요 완작 제일 빨리 했어요 항상 유전 언니가 빨리 끝난다 아직 다 완성은 덜 됐지만 축하드립니다 중간 작업 한 번 해볼까요? 짜잔 저 진짜 받고 있어요 지금 여기다가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어 잘해 우리 크리스마스 때 가면 좋은 장소 있어요? 내 작업실 진짜 환상이야 진짜? 진짜 나 진짜 트리도 있어 근데 나 크리스마스 딱히 어딜 가본 적이 없어서 해외 진짜 한 번 가보고 싶긴 한데 은정 언니 옛날에 해외 있지 않았어요? 나 19년도 겨울에 25일날 해외에 있었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해외에서 해외에 있었지 진짜 내가 꿈이었거든 크리스마스를 해외에서 보내는 거 진짜 런던 해외에 있었어 런던 해외에 선물을 붙여야겠다 선물을 붙여야지 선물을 붙여야지 함께 나는 키스야 우리 함께 나는 약속들 세상에 그 누구든 내 맘 받을 수가 없다면 다시 베이비 감상히 받을게 너의 선물을 너의 선물을 생각보다 우 와우 감사합니다 와 뒤집으셨다 감사합니다 와 역시 럭카수씨 럭카수씨 순식간에 귀여워졌어 내꺼 오 진짜 귀엽다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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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을 때 귀여워 너무 귀여워 내 여린 그대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됐다 굿어 굿 맛있어 맛있어 짠 비슷하지만 다른 잠깐만 오 귀엽다 머리 다닐 거 진짜 귀엽다 그렇죠 어떤 파셰인지 어떻게 꾸몄는지 한 명씩 소개해 볼까요? 저는 위아래로 볼 수 있는 미스고요 저거요 리본이 쌍리본 이거는 너무 초라해서 제가 씌운 저의 머리띠고요 약간 최대한 떨어지지 않게 작은 것들을 강하게 묻혔어요 아 컨셉이 있나요? 붙이고 싶은데 붙인 건데요 딱히 컨셉은 없지만 볼 있잖아요 핑커볼 여기 가운데 얘만 붙였고 여기 종이 달려있어요 소리가 조금 나요 만지면 짠짠 이렇게 만들었어요 짠 저도 만들었는데요 화려해 화려하네요 저는 일단 엄청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화려해야지 예쁜 것 같아서 화려하게 만들었는데요 이거랑 이거랑 색이 다 따로 단 거예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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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이 다 따로 단 거고 일단 여기 핑크색이랑 이거랑 포인트예요 이렇게 딱 실버랑 핑크랑 이렇게 딱 근데 뭔가 뭔가 저는 화려해야지 예쁠 것 같아서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화려하네요 엄청 많이 달았어요 저는 유정 언니꺼 벗겨서 뿔을 갖고 왔고요 어 저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포인트는 이렇게 파란 이거를 꼭 달고 싶어서 어디다 달까 고민하다가 이곳 밑에다가 금색 조그만 바울이랑 같이 해서 달았어요 짜랑짜랑 짜랑 한꺼번에 보여줄까요? 짜랑짜랑 여기다가 그거 있잖아요 전자 전구 있잖아요 그거 반짝이는 거 달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짜랑짜랑 이거 내가 갖고 싶어 짜랑짜랑 짜랑 어 이거 다 잘라먹는데 네 그러네 무사히 받길 바래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리스 만들기 완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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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리 프리스더스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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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じゃあ release Psalms 여유 blueberry Rock beat 쓰는 US 감사합니다.